패덱스 코리아 이에 따라 고객들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화물의 현재 상태나 배송 경로 이탈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또 긴급 상황에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. 채우미 패덱스 코리아 지사장은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관리할 때도 이전보다 적시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패덱스 측은 이 서비스는 항공우주, 헬스케어, 첨단기술 등 고가 제품이나 시간에 민감한 화물 운송에 유용하다고 전했습니다. KESG 뉴스 배종환입니다.